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나와 모두를 살리는 망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유명한 배우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프로포폴이라고 일명 우유주사라고 합니다 수면 전신 마취제, 수면 유도제인데 이 배우가 약 2년 동안에 100회 이상을 프로포폴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주 이걸 맞거든요 2년 동안 100회를 맞았다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이 주사를 맞았다는 거죠 그게 왜 맞았을까? 분명히 맞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만큼 맘 편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몇 시간 동안 만큼은 정말 맘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시달렸으면 이거 맞아야만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2년 동안 계속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난주에는 보니까 전직 도지사 자녀가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결국 그 자녀가 마약을 실제 복용하다가 적발이 돼서 바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건 보통 조심하죠 그렇죠? 그런데 며칠 못 건디고 그냥 바로 마약을 손댄 거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죠 중독자 마약, 알코올, 도박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인생 완전히 망친다고 무너진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심지어 혈서까지 씁니다 안 하겠다고 그런데 다음 날 눈 떠보니까 자기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어요 손에 술병이 잡혀 있습니다 눈 떠보니까 하우스 도박장에 이미 와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 심지어 내까지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육신과 육체의 만족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이게 바로 내피림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내피림 문화, 내피림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장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밖에 없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6장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분명히 장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6절에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정도로 세상과 사람들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되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계속 플랫폼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과 흑암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불화살을 쏘는 그런 세상과 현장에서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내피림 시대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피림 시대를 완전히 살렸고 보금을 넘어서는 보금운동으로 보금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보금이잖아요 이 보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금운동은 다릅니다 보금운동은 나를 넘어서서 내가 가진 보금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나와 후대와 현장에 전달되는 것 그게 보금운동입니다 보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시대마다 그 보금이 끊어지고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고 무너진 거예요 나에게만 머무는 보금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나와 후대와 현장에까지 이 보금이 전달되는 보금운동 그리고 그냥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넘어서는 현장 회복입니다 현장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백수도 현장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이 있어요 백수도 그런데 그 현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늘 현장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고 현장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을 넘어서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망대가 필요하다 그게 오늘 바로 방주운동입니다 노아가 체험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와 모두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망대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야 됩니다 망대라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인도, 보호, 함께하심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바로 견고한 망대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머물려야 할 근본의 망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필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필임 시대를 살리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방주지만 그 이전에 그 방주를 세워나가고 그 방주를 지켜나가는 자는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에게 노아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는 방주를 먼저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갈대야 우루에서 우상 만드는 완전 불신자 가문과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의 혈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삼으셨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은 먼저 이루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단순히 물에 띄울 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는 배 만드는 기술자가 더 잘 만들겠죠 더 멋있게 만들겠죠 노아는 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럼 방주는 무엇입니까? 다락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시면서 비가 좀 왔죠? 이거는 비도 아닙니다 장대비? 그럼 비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냥 물이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5천 미터가 넘는 아라산 노아가 그 아라산에서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 5천 미터가 넘는 아라산이 40일 만에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지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자 저주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헤엄을 잘 치고 안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는 바로 오실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는 오직의 망대였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쳐다보면서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메시야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오직의 망대를 붙잡은 거예요 또한 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가족들의 무관심 노아의 아내, 아들 두 명, 며느리 두 사람은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너는 배 만들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가족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노아 혼자 외롭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창조 이후로 한 번도 지면에 물이 젖은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홍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믿기겠습니까 그런데 한 노인에는 저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겠죠 전부 다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노아가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위리성의 망대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12년이 아닙니다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으로 방주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직 성룡 충만함을 얻는 재창조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였어요 즉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사모직을 붙잡고 매일 사모직을 누리면서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도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시키는 나를 성룡 충만으로 이끄는 영적 망대를 굳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의 망대입니다 첫 번째 망대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구원하심, 함께하심 그게 망대의 영적 의미인데 망대의 또 다른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밭이나 포도원에, 목장에 세워놓은 감시탑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성 모퉁이에 높이 세운 탑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망대를 이스라엘 곳곳에 1천 군대에 세웠습니다 노아가 살던 네피림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하고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2사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상과 현장을 향해서 2사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왜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어두우니까 어둡지 않은데 빛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온 땅이 캄캄하고 흑암이 만민과 전 세상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흑암 가득한 세상과 현장을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무너졌지만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요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직장인들은요 세상에서 돈 벌기 힘들고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세상에는 복음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리스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건 눈에 보면 돈, 육신, 물체, 사탄, 흑암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 향생활, 지속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이 다 흔들렸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노아가 뭐 율법으로 완벽하고 뭐 완벽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전함의 기준이 뭡니까?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그 성령 충만했던 노아가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그럼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완전함의 기준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노아의 삶 자체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환경과 현실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불신앙에 잡히기도 합니다 도저히 변화가 없는 아니 변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우리의 가정과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빛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빛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은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아예 생명의 빛이다 배절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다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성사미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바로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탄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이기는 흑암은 없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 역사가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죠? 비가 와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비치고 있다니까요 노아 한 사람이 빛의 망대가 되어서 120년 동안 내피림 시대에 빛을 비추었고 온 세상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빛의 망대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의 망대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흑암과 어둠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빛의 망대로 나의 가정과 가문, 지역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빛의 망대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